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17일 1차 본회의로 개회했습니다. 이번 임시회는 2022년 첫 임시회로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. 1차 본회의로 이날 개회한 제284회 임시회에서는 근본 임시의 일정을 확정했으며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습니다. 이번 제284회 임시회에서는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비롯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과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 등도 함께 진행될 계획입니다. 한편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84회 임시회는 오는 27일 목요일 제2차 본회의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.